지난 29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제사대왕 숙모제 재례복식 제작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날 시연에서는 지난 4월 사업을 착수해 국립공주박물관 등 답사와 재례복식에 대한 선행연구, 저술 등의 검토를 통해 백제의 홍과 현대적 세련미가 어우러진 재례복식이 시민들과 유관단체장에게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날 시연된 재례복식은 백제사대왕 숙모제에서 초헌, 아헌, 종헌 등 3명의 재관이 입게 될 중요한 재례복식으로서 백제시대의 고중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의 숙모제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요. 공주시는 앞으로 백제문화재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백제사대왕 숙모제를 통해 백제시대 재례복식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역사문화의 중심도시 공주를 대내외에 알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